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감자튀김 좀 먹어! 저희의 사랑을 담은 사랑의 도시락을 만들어서 저희의 남사친 엑스분에게 먹여보려고 해요 진짜 너무 떨려 걔네가 내 마음 받아줄까? 저희가 촬영하고 남았던 송화단, 군소 이런 맛있는 재료들을 이용해서 사랑의 도시락을 만들어줄 거예요 전에 촬영하고 남았던 떡볶이 배점 만들기 했었잖아요 여기 어딘가에 군소가 있어요 그렇죠? 열심히 한번 찾아볼게요 저기 있다! 여기 있다! 살얼음 잔뜩 낀 거 봐 저기 있다! 고맙다! 고맙다! 군소를 뜨거운 물에 끓여줍니다 너무 비호감! 비호감적인 비주얼! 야! 아니 떡이 왜 이렇게 갈라졌어? 여기서 오래되서 그러고 일단 베이스는 쉐킹 스톱! 그래도 맛은 살짝 있게 해주려나 봐요 떡볶이는 단맛이 중요하고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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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 해산물 비린내 난다 이제 헌터팡이 빙이에서해 주시면 안 돼요? 아 맞다 맞다 여름 잡아 뜯어용 뜯어어 으으으으으으으 징그롱 라사 사무라이 라사 꼬로돈 빙빙 가열이다면서 진사람은 군소 한 조각 신시까지 그래 안 내면 진간이 깨끗 내가 골라 줄게 아 고르지 마 아 씹어 잠겨 아 진짜 솔직히 아 거짓말하지마 맛있을거 같은데? 야 이거만 먹으면 진짜 맛있을걸? 야 국수 되는거 아니야 떡이? 떡이 왜 이래? 떡이 아 이 소스 개망했는데? 진짜? 웃긴 맛이야 야 짬처리 맛이야? 맛없어? 내가 만들었는데? 먹어봐 웃겨 조금 맛이 잘 섞여라 군서야 예쁜 그릇에 토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막갈자 뭐야 야 이렇게 혜자스럽게 해주는데 어딨어? 아 어우 야 와 우리 그때 어떻게 깠어 이거? 더 사 갔어 이거 우리가 여기사 넣는 동안 더 사 자 야 가위바위보 진사람 냄새 깊게 들이마시기 안 내면 진거 가위바 예뻐? 안 내면 진 거가 예뻐? 야 깊게야 깊게 일로와 일로와 야 꼼수 그리지 말고 깊게 들이마서 아 안 맞았지? 네 안 맞았지? 한 개는 예쁘게 토핑해주고 네 으흐 으아~~ 또 집에 와주는 손님들인데 디저트까지 좀 확실하게 챙겨주고 싶어가지고 사실 이것도 짬철이긴 한데 약간 마음이 담기는 짬철이인 거지 호불호 안 갈리고 모두가 좋아하는 베지마이트 제일 맛있어 큰 게 최고의 맛 베지마이트 이런 느낌으로 야 초코틀 같아 응 애들한테 베지나이트가 많아 그니까 맛있는 식사를 잘 좀 하겠다 이제 초대를 해놓은 상태에요 애들아 빨리와 날 사랑하는 친구틀이 너무 싫게 맛있게 먹어주려나? 난 좀 더 치장해야되는거 아닐까? 내 맘을 받아줄까 과연?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고 니 얼굴 다 잘렸거든 오늘의 도시락의 주인공 중효씨를 모셨습니다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돌 준비생이죠 나 왜 오래 그런 말 안 나와 과연 중효가 내 맘을 받아줄까? 하하하하하하 좋아 내가 죽겠다 그냥 먹어봐 이게 내가 못하면 안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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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 거 하신다며 왜 어때? 좋은 냄새야? 아니 우리의 정성이 담긴 떡볶이를 맛있게 먹어줬으면 좋겠어 생각보다 괜찮아 얘 잘 먹는다 맛있어? 먹을 야 괜찮아? 어때? 디저트도 있어 디저트까지 먹고 갈 때 가더라도 어땠어? 물 좀 줘봐 아이 좀 줘봐 아니 좀 줘봐 물 좀 줘봐 맛을 표현해봐 맛을 표현해봐 아우 뭐니깐 처음보는 에이 물 좀 줘봐 물 야 냉장고를 쓰면 물을 꺼내야지 어디서 물을 꺼내야지 물을 꺼내야 물을 꺼내야 물을 꺼내야 물을 꺼내야 물을 꺼내야 내가 쓰던 거 질 수 있어 칫솔 좋은데? 감각이 다 화비됐어 야 야 분소가 더 별로야? 소화당에서 별로야? 아 뭐가 뭔지 몰라 우리 정성을 어떻게 그렇게 펴바릴 수 있어 지나가고 싶다 삐삐 야 이거 디저트 이거는 초코잼과 딸기크림 딸기를 올린거야 야 이건 진짜 맛있어 이것도 삭힌거야? 아니 안 삭힌어 넌 먼저 먹고 있다 짠 하나 둘 셋 하하하하하하하하 야 진짜 뒤질 일이 왜냐면 뭐 있어 왤시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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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울어? 야 얘 울어? 하하하하 으아아악 왜 그렇게 쳐다보냐? 하하 야 야 왜 그렇게 쳐다보냐고 하하하하 왜 그렇게 써놨어? 삐삐! 한번 먹어봐! 먹어봐! 아니 이거를 이게 군수고 이게 송화단이거든? 다 곁들여 먹어야 제일 맛있어! 송화단이 뭐야 근데? 일단 이건부터 한번 먹어볼게 그럼 내가 소스한 건데 맛이 어떤가 말해봐 아 이거 무슨 얘기야? 아 저 떡볶이가 너무 맛없는데? 야! 내가 소스했어! 야 뭐.. 아 어떻게 이렇게 뚝뚝뚝을 해야지? 어 떡볶이면 소울 것 같은데? 삐삐! 어! 아니 얘는 근데 의외로 비교가 좋아서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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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볶이보다 군수고 맛있는데? 진짜? 송화단이 맛이 없는 거고? 야 송화단이! 아니 떡볶이가 맛없는 거라니까 삐삐! 잡숴봐! 법도 없지 저렇게 크게 먹어? 그게 왜? 계랄 아니야 그냥? 진짜 떡볶이가 이상했던 거야? 야 너 미각이 없어진 것 같아 아니야! 왜? 일만이 사장님이 나긴 하네 맨 밑에 발린 검은색이 베지마이트라고 호주 잼인데 엄청 호불호가 많이 걸리는 약간 젓갈맛 나는 잼이야 기대돼! 야 멋있어! 나 중경에서 현장에서 가르침다! 멋있는 척한다 우! 현장에서 가르침다! 아! 덤박질 왜 그러세요? 시골 덤박! 삐삐! 야 근데 참지마! 억지로 참지는 마! 아니 이 중장맛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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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장맛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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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는 근데 이제 가보겠습니다 하하하하하하하 Corinthians 한글자막 by 한효정